지금 제 옆에서 이렇게 블링블링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자동차는요 올해 하반기 신차급 변화를 앞두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모하비의 컨셉카 모하비 마스터피스입니다 모하비 마스터피스는 정통 SUV 스타일의 헤리티지는 계승하는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로 극대화한 그리고 대담하고 존재감 있는 스타일링이 돋보이는데요 특히 플래그십 SUV로서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면부는 기아 자동차 기존의 그릴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그릴과 램프 간 경계에 구분이 없는 수직 구조의 라이트 배치를 통해서 웅장함과 무게감을 강조했습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신규로 적용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모하비 마스터피스는 양산형 모하비 모델의 컨셉카로 기아차는 신형 모하비가 올해 하반기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신형 모하비는 신차급에 가까운 디자인 변경과 또 프리미엄 대형 SUV에 걸맞은 사양들이 대거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하비는 국내 유일의 후륜구동 기반 3000cc 6기통 디젤 엔진과 프레임바디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형 모하비는 신차급에 가까운 디자인 변경과 또 프리미엄 대형 SUV에 걸맞은 사양들이 대거 적용될 계획입니다 또 모하비는 국내 유일의 후륜구동 기반 3000cc 6기통 디젤 엔진과 프레임바디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